아픔을 느끼면 에너지가 나온다. 아픔을 느끼면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고백이 있죠. 마태곤 76장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주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력합니다. 겉으로 볼 때 인간적인 모임을 볼 때는 엉성해 보이죠. 그러나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대항의 싸움은 다 망하는 거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무지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다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제안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안이 뭐냐면 머리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15절 뒤에 보세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각 몸의 지체를 세운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겠지만 머리로 제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우리 각 성도들에게 지체로 할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몇 사람만 움직여서 진행되는 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건강한 교회는 뭐냐 하면 몸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몸 중에서도 특별히 약한 몸을 사용할 줄 아는 거. 그게 건강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그렇죠. 스트레싱이 뭐예요. 안 쓰던 근육, 안 쓰던 부분들을 써야지 건강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다 보면 치매도 그런 원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꾸 쓰던 것만 쓰니까 나이 마흔이 넘어서면 오른손잡이는 왼쪽을 많이 쓰라고 그러고 왼손잡이는 또 오른쪽을 많이 쓰라고 그러고 발도 그렇다면서요. 왼발잡이, 오른발잡이가 있다면서요. 바지 입을 때 오른발 먼저 넣는 사람이 있고 왼발 먼저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반대로 한번 해보라고요. 지난번에 하다가 넘어진 적 담아 있는데 되게 어색하거든요. 자기가 오른발 넣는지 왼발 넣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넣어봐요. 어느 발을 먼저 넣는지. 뭐든지 반대를 해보는 거예요. 왼손으로 써보고. 스트레칭의 원리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뒤집은 근육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안 쓰는 근육을 운동을 통해서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런데 되게 아파요. 안 쓰던 근육이기 때문에. 그럼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이 말한다고 하면 약한 부분을 사용하는 게 교회 스트레칭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교도 마찬가지죠. 강한 사람들만 모여서 특공대로 가는 거. 1차 일본 성교부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해요. 처음이니까. 산발 때니까. 그때도 각 지파에서 뽑았다고 그러잖아요. 한 명씩. 12명을 뽑았는데도 10명 들어온 엉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뽑은 사람도 그랬으니 일반 사람이 오죽하겠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처음에는 뽑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 뽑는 원리가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 연약한 자들까지 다 뛰게 만드는 거.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에 저녁 공연할 때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니까 기쁘시죠? 안 기쁩니까? 왜냐하면 연약한 부분이니까. 연약한 몸을 통해서 저렇게 성길 수 있구나. 우리 대만 성교 갔을 때도 중학교 1학년 이런 3명의 학생들이 진짜 걸그룹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보통 때는 대학생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다 감당하고 그랬어요. 두 팀이 있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오히려 훨씬 더 기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일 연약한 지체가 몸으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니까 대만인 성도도 그래요. 참 무서운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들러리로 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약한 사람들도 다 사용하고 또 우리 농어촌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부족하잖아요. 어린이들이. 갓난아기들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거. 걔네들이 가서 보금을 증거하니까 훨씬 더 강력해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들러리가 아니에요. 다 성교의 요원들이고 육체의 몸의 지체가 되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극히 작은 육체까지도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보면 십장에 보면 70인을 파송하십니다. 70인을 파송하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직접 가서 증거하면 5천명씩 5천명씩 하면 금방 변화가 될 건데 안 그러세요? 예수님은 70명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신나게 보고 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 봤다고. 마귀가 무너지는 거 봤다고. 그러면서 뱀과 정가를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넣을 게 좋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다음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21절에 나오는데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면 감사합니다. 이거 뚱딱이 같은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왜 나오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유능하게 훈련받고 능력이 있고 예수님 수준에 예수님 방불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의 사람들이 행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초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70명이에요. 이게 12명 제자도 아니고 확대된 제자들. 70명 제자들. 초반에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사하대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제일 능력 있는 교회는 초신자가 와서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돼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리더들은 자기가 혼자 다 뛰면 안 되고 자기가 예수님이 머리로 머물러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머리로 머무러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유용한 리더십은 다 뛰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원래 성실하고 담집질들은 지 혼자 다 해요. 자기가 혼자 다 한다고. 그러다가 쓰러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국기 18장에 장이 이드로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일꾼들 세워라. 왜 혼자 뛰냐? 그러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니까 모든 일들이 잘 감당하게 됐죠. 이게 또 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출애국기 18장이 이 에베소 4장과 같은 또 교회의 원리라고요. 리더라고 그러면 머리로만 머무르고 할 수만 있으면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도 느낀 건데 내가 누구를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맡기면 똑똑한 사람이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맨날 고민을 해. 내 시간이 이 정도고 내 능력이 이 정도니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똑똑한데 어떻게 보면 멍청해요.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 두 가지 변수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생각.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하나님이라는 지평을 놓치고 있고 또 하나는 동역자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한테는 한 두 배 정도 일을 맡기면요. 코피 터지게 혼자 다 뛰어. 세 배 정도의 일을 맡기면 거의 탈진하고 나중에는 안 보여요. 일하다가 지쳐서. 그런데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번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감당 못할 짐들이 지워지게 되면 엎드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감당 못할 일들이 자기를 성장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요. 또 하나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요. 아, 이거 홀로 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팀워크가 생겨요. 똑똑한 사람이 팀워크까지 생기면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면 혼자 지고 가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원리를 꼭 붙들고 우리도 많은 영어들을 같이 섬기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써진다는 건 뭐냐 하면 약한 지체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면 더 좋은 거예요. 강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될 수만 있으면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그걸 막 기뻐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한가구 70인 제자, 엉성한 70인 제자를 통해서 일이 되는 걸 보고 막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는 축복이 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교회의 원리 중에 하나는 아픔을 느끼는 것.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픔을 통해서 하나 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도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아프거든요. 아파서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게 뭐냐 하면 가족이 하나 된 것 같아요. 물론 네 명밖에 안 되지만 팀원이 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면도 있었어? 내가 그랬을 거예요. 이런 면도 있었어? 확대전 가족들, 사촌들까지도. 또 이게 하나가 되는 것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픔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오래간만에 정말 하나 됐다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어디까지가 여러분 몸입니까? 아픔을 느낄 때까지가 몸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발가락에 가시 같은 게 안에 꼽혔다 그러면 아프죠? 발가락은 분명히 여러분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 손가락이 아픈데 여러분 하나도 아픔을 못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하고 남남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프다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아픔을 크게 느끼는 사람 있죠. 크게 느끼는 사람은 큰 사람이고요. 아픔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 정말 짐승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몸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는 거. 탈모도 얘기해 맨날 하잖아요. 샴 상둥이 나왔는데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인데 이게 하나니까 둘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한쪽 머리를 때릴 때 같이 울면 하나고 한 놈은 아프고 울고 있는데 하나는 웃고 있으면 둘이라고.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아픔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픔을 느낄 때까지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림도전서 12장 26절 보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한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사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픔이 우리를 하나되게 만드는 거.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통과한 교회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거든요. 같이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아픔을 통과한 가정은 강력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뭐든 게 배부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됨만을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무지무지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픔을 다시 느낀다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건 말이에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맞는 얘기겠지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사랑이지. 왜 사랑이 아니야? 너무 아픈 사랑이니까 사랑이 아니죠. 엄청난 사랑이죠. 그런 표현이겠지.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룻기를 보세요. 룻기를 보면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집안에 불행이 왔어요. 아픔이에요.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었어요. 나오미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룻과 오르바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과부 3명만 남은 거예요. 다 불쌍하죠. 여러분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이 이기적이 됩니다. 나만 살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 코가 석잔데 이래요. 그런데 룻의 가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오미 가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나오미가 귀하죠. 나오미가 지금 그러자 해도 혈혈 단신인데 두 며느리까지도 집에 보내면요. 자기는 송장이에요. 할머니 혼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요. 두 며느리의 장래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두 며느리의 장래의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그 두 며느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 집을 하면 팔자 고쳐라. 그거죠. 새로운 길을 열어라. 나는 그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정말 며느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모습.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물론 오르바이는 갔어요. 그런데 루스의 귀한 게 뭐예요. 루스는 어머니와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루스는 또 뭘 본 거예요. 자기 아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잃고 남편 잃고 며느리까지 갔버리면 잘 보세요.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다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 떠나갔지 아들 둘 떠나갔지 며느리까지 떠나가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지 않아서 슬픔이 돼 슬픔이 돼. 이거 뭐 살겠다는 거예요. 죽으라 죽으라. 산송장이라니까요. 루스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아픔에 공감을 해요. 시엄마의 아픔에 공감을 해요. 시엄마 하면서. 동일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스는 또 어머니와 동일시예요. 아이덴티파이. 아이덴티파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계속 그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머니와 동일시예요. 하나 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거기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루키 1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에너지. 이게 진짜 핵무기예요. 핵폭탄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인데 거기서 상대를 배려하고 아파할 그때 터지는 거예요. 돈만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은 지옥입니다. 서로 만나면 뻑이고 자랑하고 그거 볼 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쏟아보려고 할 때 침투하려고 할 때 그때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랑은 침투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사랑하면 인간관계가 이게 다 배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자기 벽이 있고 이런 사람은 사랑 안 해본 사람이에요. 사랑을 해보면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잠깐 상대를 향해서 침투. 침노한다고 그러죠. 침투하게 돼 있다니까요. 남자지간에도 데이트할 때 보세요. 터보 너무 좋으면 멀뚱뚱뚱 어떻게 쳐다봅니까? 실례합니다. 손을 잡아도 됩니까? 이런 남자인 건 가짜예요. 서로가 딱 봐도 알아요. 손잡기를 원하고. 서로 침투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태어났어요. 아이가 어떻게 자란다고 그래요. 태어나서 최초 6개월 동안에 온 가족이 그 아이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예쁘다 그러고. 그래서 그 엄청나게 쏟아붓는 사랑, 세워주는 사랑, 그것이 그 아이의 인격의 90%를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는 쏟아붓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 그때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제일 잘 표현한 게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아주 짧은 작품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치고는 짧아요. 톨스토이는 항상 썼다 그러면 전쟁과 평화인데 평화 못 읽고 보면 많죠. 너무 길어서. 45세 판사예요. 이반 일리치가 45세 판사. 병으로 죽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판사되기 되게 힘듭니다. 특별히 판사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45인데 죽을 병이 걸렸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같은 경우 40 붙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판사 됐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벌써 죽는다니 말이 되나.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병문안 오잖아요. 그런데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병문안 가서는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굉장히 섭섭해하는 게 많대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들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 보니까 동료들이 왔더래요. 왔는데 자기 병 든 건 관심도 없고 이 판사 죽으면 그다음 그 자리 누가 올라가나 그거 갖고 둘이서 얘기하고 있더래요. 열받은 거지. 이 나쁜 놈들 죽기를 원하는군. 이러고 있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자기를 귀찮아하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 죽으면 보험료 얼마 나오나 이런 거나 생각해요. 작품은 없어요. 제 얘기는 그래요. 보험료 얼마 나오나 이런 거 있고.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누워있는데 열받아서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너무 열받아서 누워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기억이 별로 없는데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손이 뜨거워짐을 느껴요. 손이 뜨거워짐을. 눈을 떠봤어요. 떠봤더니 기숙학계에 가 있는 막내가 와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막내의 눈물이 손에 떨어져요. 순전한 사랑이죠. 지금 톨스토이가 말아가지고 하는 건 그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가 흘리는 눈물이 그를 각성시키고 살리고 생명의 문제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눈물 한 방울의 뜨거움 때문에 이바닐리치가 자기 존재 가치를 느껴요. 이런 거 보면 톨스토이는 천재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금적인 얘기들을 작품화시켜 뽑아낼 수도 있는 게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빛을 발견해요. 빛 빛 빛. 자기 삶 가운데 빛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으면 모든 걸 탓하고 핑계대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또 해결을 했어. 이 톨스토이는. 이바닐리치가 주변 사람들이 건성건성한다고 그랬죠. 아내까지도 건성건성.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해자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주변이 건성건성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큰 건성건성이었어요. 재판도 건성건성했어요. 대충 해버리고 귀찮은 거 읽지도 않고. 그리고 뇌물 받아 먹은 거 많은가 봐요. 뇌물 받고 재파를 했던 거. 아내에게 또 적당히 했어요. 아내가 자기한테 적당히 한 게 아니라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는 몇백 배 더 아내에게 건성건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바닐리치가 고백합니다. 끝났다. 끝났다. 뭐가 끝났다. 죽음이 끝났다. 참 의미가 있어요. 끝난 건 죽음이야. 끝난 건 죽음이야. 자기가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 끝난 게 죽음이래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가짜의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났고 생명은 끝나지 않아요. 내 아래에서 진정한 생명이 쏟아나게 되었다. 그 엄청난 에너지가 이바닐리치의 죽음에서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죽음이라고 하는 데가 반대 에너지가 나와요. 어디서 이게 나오는 겁니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막내의 진정한 눈물. 그리고 이바닐리치가 또 눈물을 흘려요. 아내를 향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불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게 죽음을 끝내버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파워가 있거든요. 아픔을 느끼고 그다음에 눈물을 흘려주고. 이게 너무너무 큰 파워가 있으니까 마귀는 하여튼 좋은 건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신경을 했냐면 아픈 건 힘든 거야라고 우리를 속여요. 느끼는 건 힘든 거야라고 우리를 속여요. CS 루이스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죽고 난다면 안 느끼려고. 왜냐하면 느끼면 너무 아프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도 보면 병든 사람 되게 많아요. 옛날에 아팠는가 바보가. 아프니까 도망을 쳐. 아프면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아픈 게 싫어서. 느껴야, 느껴야, 느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느껴야 사랑하는데. 느껴야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마귀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 타고 도망치고 안 느끼려고. 그래서 가짜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져도 되고 죽어도 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느끼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힘들지만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반 일리치가 너무 힘드니까 안 느꼈던 거야. 대충 이렇게 휘어하며 살았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죽음 코너까지 몰아가서 느끼게 만들잖아요. 거기서부터 끝난 건 죽음이라고요. 이제 삶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게 교회의 파워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과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약한 것들 얘기를 하면서 내가 부득부를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라.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한 자들을 우리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륜과 시간 때문에. 머리로만 머무르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일이 되게 만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영적 스트레칭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아픔이 하나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되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파워가 있고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고 아픔을 직면함을 통해서 진정한 에너지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